첫 번째 문제는 14번 진행할게요. 최근에 우리가 자분기에서 첫 번째 유전주자로 다뤘던 것 중에서 세포모식도인데 물론 매우 쉽게 나오기는 했어. 그래서 출제자의 관점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이번 6평에 냈구나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난이도 관점에서 이렇게 시없게 나왔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세포모식도와 더불어서 유전자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줬다. 그럼 이 소재를 가지고 올해 수능에 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분기 우리 교재에 보면 세포모식도와 더불어서 유전자의 유무에 관련된 자료를 준 문제가 있거든. 이 상태에서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수능에는 난이도를 높여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를 기억하는 게 의미가 있고 이런 형태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의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6평이나 9평은 어떤 소재, 어떤 형태의 문제를 출제했냐. 그걸 봐야 돼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번째 줄에서 마지막 줄까지 암컷1과 수컷2를 제시하면서 세포가 각각 두 개씩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수험생이라면 동물 문제에서 암컷XX, 수컷XY 성결정을 제시하면 수험생은 AB중 적어도 하나는 성을 냈겠구나 이런 걸 예상하면서 푸시면 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존재하는 유전자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암수 두 개체의 세포들 가나다라에서 라지에 스몰에 라지에 스몰 비 모두 네 가지가 보이기 때문에 성을 냈다면 그 성은 Y가 아니야. Y라면 유전자는 최대 세 가지만 제시가 돼야 되거든. 암컷은 Y가 없고 수컷은 Y를 한 가지만 가지니까 상, 성 모두 고려한다더라도 최대 세 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존재한다면 만약에 성은 X라고 예상을 봐야 돼. 물론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성하면 X를 염두에 두고 풀지만 이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점검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무시도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와 같이 같은 종의 세포들보다는 서로 다른 종의 세포들을 섞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세포의 기본 정보 파악하면서 종구분 한 다음에 성별구분, 개체구분 들어가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같은 종의 세포들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구분은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루틴을 생각할 때 이걸 복습할 때 참고하시라는 거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세포무시도에서 세포의 기본 정보 파악하면서 염색체 형태가 다른 상동, 즉 성을 먼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세포들의 개체 구분을 할 때 우리는 두 개체 세포를 지금 섞어놓은 걸 갖고 개체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 중에 EN 세포를 이용할 건데 EN은 개체 유전자가 모두 들어있으므로 EN에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 곧 개체 유전자가 아니다. 이 논리를 갖고 세포들의 개체 구분을 할 때 활용할 겁니다. 현재 가나다라에서 형태적으로 크기 모양이 다른 상동, 한 쌍은 바로 검은색 염색체예요. 그래서 XY 중 각각 하나, 그런데 형태가 같은 성이 두 개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X라고 판단하는 거지. 보통 수험생들은 큰 거 X, 작은 거 Y를 하시면 돼요. 동물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강사니까 X가 무조건 Y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나는 암컷라는 수컷이라는 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세포의 염색체의 모식도를 봤을 때 상동, 쌍이 보이고 복제 후 EN의 모습이기 때문에 EN이에요. 감수분열 과정에서 발견된 세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익숙한 세포의 M원기, 중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EN이기 때문에 EN이꼴 개체, 암컷 개체는 smallb가 없다. 그래서 smallb를 갖고 있는 단은 암컷이 세포가 될 수 없으므로 수컷2로 결정이 되고 두 개, 두 개라고 했으니까 가는 자동으로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암컷과 수컷의 세포를 구분해 봤는데 암컷의 경우에는 largea, smalla, largeb가 있고 EN에 없는 smallb는 개체의 전자가 아니므로 암컷1은 A2형접합에 B는 동형접합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의 유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수컷 세포인 라에서 largeb, smallb가 모두 없다. DNA 상대라고 하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성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y 유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x 또는 암컷에서 발견된 성이니까 x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수컷2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largea, smalla, smallb가 있습니다. smallb, y. y는 유전자형의 기호는 아니지만 편의상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선지에서 ㄱ 확인했고 ㄴ 확인했고 그 다음 ㄷ도 확인용 질문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세포모식도와 유전자 유흥표를 함께 제시한 건데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이 문제의 난이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세포모식도와 유전자의 유무를 함께 주었다라는 이 문제의 형태를 기억해 줘야 돼. 이 형태에 대해서 연습하실 거면 자분기를 활용하셔도 좋고 만점 시퀀스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음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